지금 뭐 있어요? 피가 모자랄 댄스. 신박한 댄스네요. 피가 모자랄 댄스. 전생에 계신 뱀파이어 분들이 피가 모자랄 때 일춤을 추고. 그럼 그 춤을 단체로 추는 곳으로 있으면 그곳이 위험한 곳이군요. 아 그렇죠. 그건 상당히 피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풍령 뱀씨가 있어요. 아. 풍령 뱀씨. 저 나주 뱀씨거든요. 아 나주 뱀씨. 네. 아 근데 저랑 되게 조금 비슷한 집안이긴 한데. 그렇죠. 다르긴 하죠. 명백하게. 전주 뱀씨. 자! 지금 화장실이 곧 간다오. 아 화장실 아니에요. 저 화장실 안 가요. 화장실 간다오. 네? 규빌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아닙니다. 어딥니까? 네? 어디요? 쭌지 백장. 오랜만에 본 쭌지 백장. 네. 뱀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네. 난 쭌지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어떡해. 혹시 어디 뱀씨세요? 잠깐만요. 맛있고 한 10초 이따가 보내주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형,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저요? 네. 저는 그겁니다. 임재 뱀씨. 어찌! 아! 머리카락을 하얗게 하겠어요. 그래서 쭌지씨. 네. 뱀술 뱀씨보다. 혼을 빼면 돼. 혼을 빼면 돼. 오오. 우리 손을 찍줄. 우리 손을 찍줄. 점間. 부분도 Jonkops. 네. 그리고 욕이 맨날 삶 플레이 빨리 Cynthia보till입니다. 조금 전... 감사합니다.